6월 29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2020년 3월부터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됩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로진학상담 교원 자격증을 가진 진로전담교사를 특수학교에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진로부장보직을 맡은 교사가 진로전담교사를 겸하고 있어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웠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진로진학상담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특수학교 학생에게 양질의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 학생이 전문적인 진로전담교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며 이후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2020년 3월부터 전국 164개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수학교에 이 진로전담교사가 순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초 노인인권 전담기구가 한국에 들어섭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을 주도해온 아셉 노인인권정책센터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글로벌센터에서 지난 26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아셉 노인인권정책센터의 초대 원장을 맡게 된 임홍재 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아셉 회원국 주한대사 등 약 125명이 참석했습니다. 센터는 노인 문제와 인권보호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인권기구로 지난 2016년 7월 제11차 아셉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 설립이 승인됐습니다. 센터는 노인인권정책연구와 지표개발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국내외 노인인권허브로서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인권정보서비스 제공과 노인들의 인식개선과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선다는 예정 말입니다. 이봉재 초대원장은 노인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협력포럼을 만들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은 2050년이 되면 국민 3명 중 1명이 고령화 인구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특히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노인인권뿐 아니라 노인 관련 사회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센터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장애인이 코레일 열차 승차권을 구매할 때 보다 편하게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철도역 매표소에서는 장애인 신분 확인 뒤에 할인을 적용받지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구입할 때는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에 코레일은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왔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장애인 인증 발매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 회원 가입 후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장애인 정보 인증 등록을 하거나 회원이 승차권 구매 시 최초 1회 실시간 인증을 받은 경우는 추가 인증 없이 계속 할인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역에서만 할 수 있었던 장애인 보조견의 좌석 지정도 사전 등록한 철도 회원은 코레일톡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코레일은 누구나 열차를 안전하고 편하게 탈 수 있도록 공공철도 본연의 의무를 다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나 장애인 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